방금 뭐지? 난 무기가 없어! 꿈이었구나 너프건 없어서 나 죽었잖아 뭐가 없어서 죽어? 너프건 아 그거 너 올인이나 선물로 사달라고 조르고 있는 거? 아 제발 너프건 꿈에 나올 정도냐 아 제발 참네 나는 생일이 5월 5일인데 어린일도 퉁쳐서 선물 받는다고 야 너 고래도 고마운 줄 알아 난 생일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니어서 하나도 못 받아 아 그러네 메롱메롱 제발 너프건 주세요 네 너프건? 그게 뭔데? 아 너프 총 썸 하는 거 어딨어 아이고 총 그런 거 위험해 아냐 그거 안 위험해 그 총알이 스펀지로 돼 있어서 안전해 어마 진짜 나 못살아 어? 나 생일선물랑 같이 오랜이나 선물 사주면 되잖아 으악 으악 밥이 사달라며 밥이 또 사주고 얼씨고? 그냥 다 사달라 그러네? 어? 제발 저리가 일단 봐봐 일단 엄마가 볼게 살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아 어 오케이 택배 왔습니다 어 택배 저 리온이 선물 왔나보다 오 어린이날 선물 어 제발 너프건 어 어 오 너프야 응 총이네 어 총 총 총 팝빛 아 뭐야 너프건 아니야 아 이것도 재밌어 총이잖아 봐봐 아 이거 너프건 아니잖아 자 봐봐 이것도 재밌잖아 아 재밌긴 하네 아깐데 이거 너프건 아니야 이걸로는 못 이긴다고 호랑이 나한테 있는 무기는 이것뿐인데 적에게서 총을 뺏어야겠다 어 저기 온다 아 총알이 잘 안 나가잖아 이걸로는 못 이겨 호랑이 우와 총 팝빛이냐 어 우와 멋지다 줘봐 아 Travis 으 으 으 reopen troops 으ё ощvem 8 으 아니 하지만 유튜브의 외계 올수니까 없나 어린이나 점을 정사준나 보니 종모양 밤에 사주 뭐 이것도 좋구만 빵의 빵야 내 마지막 올인이날 선물인데 아 그거 너 총 너프건 어 그거 엄마가 인터넷으로 사는 거 같던데 오 진짜? 어 나한테 이런 거냐고 물어봤어 오 정말? 아마 배송이 좀 걸리는 거겠지 오 진짜? 그럼 좋겠다 걱정하지마 택배 왔습니다 어 택배 왔나보다 오 오 오 오 오 뭐야 너프건이야? 그런 거 같아 우와 너프건이다 우와 너프건이다 우와 prize 이제 이것만 있으면 천하 무적이야 호랑이로 이길 수 있어 호랑이 쓰닢어라 야! 내가 이겼다 너프전쟁 대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바람